아하아하 아하아 여기 사다도 그리자리 있네 야 이거 내가 이거 스마일러 시켜서 이거 넣을 수 있지 아니였으면 못 넣었다 이거 우와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스마일러 시켜서 이거 넣을 수 있지 아니였으면 못 넣었다 이거 아싸 캐시템 장착했어요 장착하니까 갑자기 좋은 노래가 나오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콘서트에서 이렇게 한정으로 파는 멤버별로 있지만 오늘은 제 위에 키링과 고파민 콘서트 키링을 제가 롤리파 모멘봉에다가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디자인이 되게 귀엽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처음에는 병아리 복숭아였는데 제가 라이언한테 강지 라이팅을 해가지고 강아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색이 귀여운 강아지 제 얼굴에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응원봉에 다 하셔도 되고 평소에 이제 핸드폰에 요즘에 키링 같은 거 많이 달잖아요 키링으로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라이언이 그러겠죠 리에아 나도 계속 사회적 체면이 있다고 저희가 부끄러우신가요 그 다음은 올려놓은 도파민 서울콘서트 키링을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역시 이해답게 완전 지저분하죠? 하지만 그게 저에 있네요 짠 이렇게 해서 원공이 이렇게 세트로 달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멘